이재명 대표님, 오늘은 너무나 긴박한 대한민국의 저출산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손의 게네를 감히 이재명 대표님께 올립니다.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굶어 죽을지언정 시나락은 안 먹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 봄에 파종할 시나락만큼은 고의 간직했다는 뜻입니다. 시나락은 농민들에게 생명줄이자 희망이었던 까닭입니다. 시나락을 먹어버리면 희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황금손이 10살 때인 1968년도의 일입니다. 황금손의 고향은 경상남도 하동군이었는데 마침 그해 2월 8일 경전선 철도의 진주 순천 구간이 개통되었고 그로 인해 황금손의 부모님께서 경작하시던 산비탈의 다락론 아래로 경전선 철도 터널이 통과하게 되면서 수맥이 끊겨 계곡의 물이 터널로 빠져버림으로써 논들은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곡에 철철 넘쳐 흐르던 물이 터널로 빠져버리자 논들은 갑자기 천수답으로 변해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언제 비가 내릴지 안타까워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황금손의 부모님을 비롯한 그 꼴짝에 논을 가진 농민들은 모내기를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비가 내리지 않자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변은 하지 무렵인 6월 21일 전후로 모내기를 해야 제대로 수확이 가능한데 그 해에는 하지를 1개월이나 지난 7월 중순까지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써 농민들의 해를 태웠습니다. 그러다가 7월 21일에야 늦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한참이나 웃자란 벼를 옮겨 심고는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외견상 벼는 정상 시기에 옮겨 심은 벼와 크게 다름없이 자라는 듯 보였습니다. 8월 중순에는 벼의 이삭이 폐었고 9월 중순까지는 정상 시기에 모내기를 한 벼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9월 하순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벼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익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논의 벼는 뻣뻣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있어서 살펴보니 이삭에는 쭉쩡이만 달려 있었습니다. 모내기가 한 달 늦었다고 수확할 것이 아예 한 털도 없었던 것입니다.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라만상은 모두 시기가 있는 것이고 제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굶어 죽을지언정 시나락은 먹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968년도의 심한 가뭄으로 황금손의 부모님은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이듬해 파종할 종자조차 건지지 못해서 망년자실해 하시던 모습이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해마다 짓는 농사가 이럴진데 적어도 30년을 지어야 하는 사람 농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70년 105만명에 달했던 출생아 숫자가 2023년도에는 23만명의 턱거리를 겨우했고 합계출산율은 0.7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우수한 두뇌로 인정받는 인적자원이 최고의 자산이었는데 그 자산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막말로 배농사야 금년에 흉년이 들었어도 내년에 농사를 잘 지으면 된다지만 사람 농사야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은 청년들이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데다 결혼을 했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라의 맹맥이 끊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OECD 37나라 중에서도 꼴지도 모자라 전세계에서 출산율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시나락을 비축하기는 켜는 시나락을 생산조차 못하게 되었으니 오호 통제라 나라는 이제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라가 이대로 망하게 바라만 보시렵니까? 황금손은 국민 여러분들께 감히 제안 드립니다. 1. 아기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씩을 출산 당일 지급해야 합니다. 2. 셋째부터는 한 명을 낳을 때마다 2억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부부의 합산한 평균 나이가 30살 이하에서 셋을 낳으면 3억을 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조혼을 유도해야 합니다. 4. 셋 이상의 다출산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되 많이 낳을수록 등급을 상향시켜야 합니다. 5. 농어촌 지역에서 자녀들을 출산할 경우 1.5배의 비율로 지급함으로써 도시 집중 현상을 자연스럽게 해소시킨다. 6. 다출산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배도 심는 시기가 있듯 인간도 위치는 똑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주어진 시간은 기껏해야 1, 2년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구상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서 대한민국을 출산강국으로 거듭나게 하십시다. 이재명 대표님, 당신께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오늘 당장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나라를 살핀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을 당군 이래 최고의 애국자로 숭배할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21일 황금손 배대열 올림 다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